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오역을 받은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 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훈은 이 결과와 함께 A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취미, 가족 구성원 등 양력이 적힌 프로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박훈은 김봉현은 내 검호고등학교 8년 후배다 라고 말하고 내가 9월 21일 김봉현을 설득해 편지를 받아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의 억중서신이 나온 게 바로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뒤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훈이란 어떤 사람인가? 노동운동을 주로 변론해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검석노조 상금 변호사 역할도 했고 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고 이 나무비키라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올해 나이 55세고 별명은 파업 부흥사, 깡패 변호사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에서는 창원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진무신당의 김창근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선거를 접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유명했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훈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정치색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 국회에 출마도 했고 민노총 관련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 좌파 진영에 아주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데 이게 박훈이라는 사람이 김봉현을 설득을 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하는데 박훈이가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하고 있는 검사 실명을 깠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지도 않고 혐의가 증거되거나 입증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실명을 깠다는 사실에 지금 큰 파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도 이날 박훈의 글을 공유하며 A 검사의 신상을 퍼뜨렸는데 조국은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가 큰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그리고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훈을 아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민현사상 소송을 걸고 있는 조국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익이 있다 판단하고 있다. 정말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까거나 공개하면 바로 고발할 사람들이 고소할 사람들이 지금 공익이 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26개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A 검사를 특정했습니다. 추미애는 제가 보직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A 검사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검찰 인사 때 금융위로 파견을 간 검사는 A 검사뿐이었던 것입니다. 김봉현은 지난 16일 지난해 7월 B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그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으로 갔다는 내용의 억중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B 변호사는 김봉현과 술자리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는 술자리는 없었다. 지난 4월 김봉현을 면해 갔을 당시에 라임 수사팀 검사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려줬던 부부장 검사를 술 접대 검사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B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봉현의 억중 편지 신변성이 크게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가운데 억중 서신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 술 접대 의혹 역시 검찰 수사로 진위 여부를 면밀하게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봉현은 옥중 편지에서 검찰이 야권 정치인 수사를 뭉갰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야권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덤버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뭉갰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 단계,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봉현은 편지를 통해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해 로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봉현 측근들은 김 씨가 지난 3월에 도피하고 있을 당시에 자신을 향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민주당의 이상우 전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로비 내용을 담은 익명의 자료를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법정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부 언론은 김봉현 측이 흘린 이러한 라임 자산운용 요건 로비 리스트를 이니셜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이 윤석열 총장과 비변호사가 함께 청와대 파견 수사관의 문상을 다녀왔다. 청와대 파견한 이 수사관이 지난번에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온 도중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했던 수사관이 문상을 윤석열 총장과 비변호사가 함께 다녀왔다고 옥중 서신에서 김봉현이가 주장을 했는데 비변호사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었다며 자신이 결제한 신용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지 않았는데 지금 김봉현이가 갔다 하는 것을 김봉현이 주장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김봉현이 비변호사가 윤 총장과 같은 아파트의 사우나에 함께 가고 함께 이용했고 윤 총장의 청문회 때 비변호사가 도움을 줬다 주장한 것 관련해서도 자신은 검사도 많이 있는데 왜 변호사인 자기가 그걸 도와주겠느냐 하면서 모든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김봉현이 주장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김봉현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한 법조 관계자는 추 장관도 실명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춘미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술접대 의욕검사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시 편지 작성에 반려했다면 최소한 술접대 날짜라도 특정하는 등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정거, 객관적인 정거는 공개하지 않고 밝히지도 않고 아니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사람부터 먼저 툭 가고 나왔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은 김봉현 서신만 믿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배제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이끌고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대로 이 사건 처리를 해야만이 정권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추미애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봉현이 맞다고 지금 주장해야 되고 또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김봉현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미애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 하고 옹호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박훈이라는 그쪽 진영의 인물까지 동원해서 지금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 후유증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지금 자기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또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면 이렇게 가면 간다 맞다면 맞는 거다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측정했다는 이 검사도 다른 걸로 특정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뭔가 걸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억지로 수사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검사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그거는 접대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해명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접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